1. 상금 나 개똥같이 했는데 아무리 상금은 심하잖아 이거 초상화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초상화가 약간 좀.. 그래픽이 좋아졌다고 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다 원래는 약간 만화적인 약간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었는데 지금은 그 실제 게임에 있는 그거를 끌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텝 누를 때 나오는 초상화가 위도우 조지로 간다 아우 초상화가 고급.. 약간 뭔가 중국스럽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좀.. 그.. 약간 초상화는 약간 인게임 그래픽하고 약간 다른 느낌의 초상화였었는데 지금 그냥 인게임 그걸 갖다 복부시켜 놓은 느낌이라서 약간 중국스럽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짭충 오버워치 하는 느낌? 뭐야 겐질을 왜 죽어 겐질을 왜 죽어 고급을 점령하자 어서 오라고 내가 쉽게 꺼져 줄 줄 알아? 원래 일러스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원래 일러스트가 훨씬 아.. 디바가 나와봐 계속 짜증나 위도우 어딨냐? 왜 안맞아 위도우? 마켓 던졌는데? 딱 두발 던졌는데? 위도우야 어.. 안녕 안녕 속도감 보소 속도감 보소 어디를 가시냐고 저판등 넓어요 뒤로 움직이시면 맞죠 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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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라 안녕 호그야 잘가 정크래 잡으러 갑시다 궁 서슴 근처에 있을텐데 여기 있네 좀.. 이쪽으로 하면 날려보내야지 아.. 안오네 아.. 맥크리 왜 뒤로 오니? 앞인줄 알았는데 발소리가 뒤였네 이 정도 한 대 쳐? 이 정도 한 대 쳐요? 어? 아이고 좋네? 할만하네 확실히 좋아졌다 확실히 좋아졌다 빠덴는 원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아이고 수시플레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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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